쓰레기촌에 오신 것 같습니다. 뭐야 3천 5백인데 이게 뭐야? 나 여기 왜 있어? 뭐야? 저 여기 왜 몰랐어요? 뭐야? 나 3천 9백인데 왜 3천 5백을 만나? 이 아이씨 또 내처럼 끌려왔네? 그러니까 우리팀 메르신은 저격이고 우리팀 메르신은 저격이네요 아무도 안 빌려 우리팀 메르신은 저격이 나의 아니 우리 탱커 없어? 다 질축이들이야? 계속 취미지 어련적이야 리더우상 달려줘 질축이들아 안돼! 오 안아이구나 와 참 뭐야 정의 정말 나한테 관심인 거 같아 난 죽어 자, 공명 가자 상대 박을 공업자 랩보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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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lock 랩иш 랩보종 랩보종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캠크 한 명만 해봐 시리아 타고 있는 새끼들아 티려줄 맛이 없어 공도 안타 가자 가자 한 마리 따고 알아 깨끗쇼 까봐 까봐 차라리 트레이를 해요 윙겐 D인데 꼴맥을 하면은 살살 아주 그냥 브론즈급이 판단 아닌데 가자 한 번 더 가자 고고 고고 설 수가 없는데 보조하고 여기 위도우 와있어요 아이고 웅 온전 데로필지는데 못кольку 이곳에 이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죽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적은 없을 것 같은데? 아이고 어버지 최악이다 아이고 오이사님 후원되다 못해드려 죄송해요 엄청 감사합니다 오이사님 제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말아줘 나 지금 2시간째인가요? 나 2시간째 게임을 하는데 조합 맞춤판이 2번 밖에 없다 게임이다 그래봐 참고 다일벳 윈설 되었다 2층에 바로 끼워버린다 잡았네? 윈설 되었다 윈설 1배 잡았네 나 총가리야 디바닉 상대 위도 안 지웠다 열심히 쐈다 지금 한 명 상대 위도 되었거든 윈설 1 윈설 1 흈설 2 위쪽으로 상대 *** 막는 것 아니야? 막고 이기는 것 아니야? 진짜 개판 3분전인데 이러면? 5분으로 5분은 너무 길어 개판 3분전인데 이러면? 왜 우리 막을 것 같지? 진짜 우리 막는 거 아니야? 디바 되었다 바로 끼어낸 우리 디바가 상대 위도우 2대 피한 칼은 아니네 상대 테크 다일밴 진짜로 윈서 피한 칼 디바님 힐 밴이야 상대 위도우 1대 피해 나이스 우리 아들 씨를 줄게 와 이거 진짜 개빤 3분전인데 여기서 리퍼가 나온다고? 우리 한 번 더 뽕검 갈 수 있다 이번 턴에 나팔슈퍼야 아까처럼 벌레짓하면 이 씨발 양 싸다구를 내가 뺄거야 하하하하하하 왜그래 왜그래 수빈 때 개볼레짓 했잖아 우리 씨발 산책동생 6살짜리가 겐지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야 위로 줄붙자 부어 나이스 야 윈서 지었다 킬 밴 메르시 했다 못잠다 메르시 저거? 못살린다 털이 맞네 아이 나 자꾸 벌레치격 하지마 잡쳐 벌레야 죽은데 안 뒤지냐 빨리 좀 뒤져라 하하하 하하하 요즘 벌레는 씨발 생기기 뭐이 그냥 안돼 죽지마 벌레야 미안해 기바 되었다 나 바른대 나 바른대 솔직히 이거 다하자씨 없앤자씨 없다 이거 랩 파워해 나 바른대 아 나 바른대 나 바른대 지효 미소 궁은 무서우니까 도망가야지 마지막 칸트인데 이거 털를 쓰면 돼 이 상대 폭 빠졌다 폭 리퍼다 아앜 먼저 6번쩜 먼저 야타님 뒤로 야타님 뒤로 나 입구야 알키리 잘라놨거든 근데 이거 밀리면 위험한데?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완벽해 기다리시지 하이도 자타님 뒤로 드릴게요 좀만 뒤에 뒤에 뒤로 있다 자타님 뒤로 자타님 뒤로 자타님 뒤로 자타님 뒤로 좀 피하지마 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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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밀린다고? 이걸 밀린다고? 좋습니다 야 야 내가 못했나봐 이러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나봐 아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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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